성경 주옥으로 풀다 제74강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제74강입니다 23장 13절부터 뒤에까지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하면서 8번 나오시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가부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사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성전의 금으로 맹사하면 진빛 빚진 자라 하리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사하면 아무것도 아니냐 그 위에 있는 재물로 맹사하면 죄가 있느니라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떤 것이 더 크냐 재물이냐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오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그 안은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또 그 위에 계신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나의 위선자 선을 거짓하게 하는 자 진리를 거짓되게 하는 자인 석의관과 바리세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화자는요 화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재앙 화자입니다 재앙이 있을 것이니라 뭐요?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의 불꽃덩이에 들어갈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랍니다 재앙 화자는 사실은 하늘이 내린 재앙도 있고 또 자기가 지은 재앙이 있는 것이오 여기서는 동시적으로 하늘이 내린 재앙입니다 너희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 너희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막고 있는 것이오 자기가 뭐다 자기가 뭐 목사다 뭐다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막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있다는 겁니다 또 위선자들인 석의관과 바리세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들이 가부의 집을 삼키며 남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이 가부라는 건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으면서 또 남들에게 또 보이고자 자기가 거룩한 척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다 기도를 짧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말을 길게 해서 기도하면 그것은 재앙이라는 거죠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지옥 불구덩에 들어갈 것이다 화 있으리라 너희가 한 사람의 개중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주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만큼 율법학자라든지 또 종교인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요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사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성전의 금으로 맹사하면 빚진 자라 하니 그러니까 성전, 금, 또 여기서 금, 성전, 재물, 죄, 재물, 거룩한 재단 이런 말씀을 하면서 사실은 그 재물에 금의 눈이 물어 있는 거죠 그런 물어 있는 것을 비판하는데요 재단으로 맹세하는 사람은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그하는 분로 맹세하는 것이오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또 그 위에 앉아 계신 분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이 재단, 재단 이외에 있는 금이나 재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성전, 성전과 그 안에 그하는 집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걸로 맹세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 맹세하는 자, 진리로서 맹세하는 자여야 제대로 된 기대가 할 수 있다는 것이오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 하니 그러니까 성전이나 금이나 대상적인 이런 집이나 재화나 재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로 맹세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막고 왜곡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해 нажим했던雰수MIP 합区 합区 합区